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공식 출범했는데요. 같은 당 김대종 군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황교철 당선인이 기존 현안을 마무리 지을지 인수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열리는 옥천체육센터.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부서별 업무보고가 한창입니다.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11명의 인수위원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이 넘는 업무보고를 받고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박종태 전 옥천국 경제정체실장이 위원장을, 김천진 이연면 지역생활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를 비롯한 이진호 한국초폐공사노조 부위원장 등 7명의 자문위원을 뒀습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민선 8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항을 분야별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한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선 7기에서 추진됐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김재종 군수가 당선인과 같은 당 소속인 만큼 큰 병구가 없는 이상 기존 역점 사업들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지속사업은 대총호 친환경 도선사업입니다. 40인승 규모의 전기도선 2대를 도입해 대총호 상류 21km 구간을 왕복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환경부 규제가 완화되며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황당선인 역시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옥천박물관 건립과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도 그동안 황당선인이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강조해왔던 만큼 무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인수위원회 역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황당선인. 그동안 옥천군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며 밝혀왔던 만큼 어떤 청사진을 그릴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